안녕하십니까 240에 일리유미군요 옵션 어딨습니까 세팅을 다 없애버렸어 말도 안하겠다 그리드샌더트 그리드샌더트 아 아 녹화했습니까 저 아 시작했군요 왕토 엘리엔의 날개라고 엘리엔엘이고 하면서 주는거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쪽으로 넘겼으면 더 먹을 수 있었을텐데 아십 주 바이엔더 왕궁적부터 추운적도 괜찮은거 같은데 1올릴때 윽범위 음 아 성배는 좀 움직여줘야겠다 성배 얼마 안하잖아 야 3회 44 추운 장난아니네 야 좋다 하하핳 피방무기 역시 답은 피방무기다 맞습니까 이거 피방무기 그쵸 강화불관기 야 역시 답은 피방무기다 피방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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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언밸런스 하네 어 십성타일이 들어오네 여기서 갑자기 피방무기 아쉬워 안주리라서 마력이 없다 마력 어디갔어요 마력이 싹 사라졌는데 마력이 안 보여 마력 어디갔어 마력이 안 보인다 마력을 없애버렸네 아예 아 인어 좀 합시다 마력을 아예 없애버렸네 아 다 애들위에 한줄로 했어 직작했는데 다 직작하고 애들위에 한줄로 해놨다 아깝게 아 아쉽다 쵸빈 아이고 구프로가 유니크의 구프로의 쓰리샵이 무슨말입니까 마력 3에 인트 인트가 떨어졌네 인트 어디갔어 마력 3 올려놓고 인트는 왜 떨궜어 어허허 참 18성 어허허 어어 매직글로잉 레전드리 있더만 경매장에 쌍레전드리 어허허 작도 마무리났는데 흠 흠 흠 흠 고로 쓰읍 스펙옵업하려면 흐헤헤헤 야 근데 이거 좋아보인다 아 루시드 가보고 싶다고 지금 루시드가 무룡 가면 몇 천께요? 무룡 안해봤어요? 42층이 그냥 무의룡만 바꿔도 갈 것 같은데 하나 아 얘는 좀 그렇겠지? 루시도 되었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루시드 벌써 갔군요 아 얘도 좀 해주죠 아 루시드를 갔습니다 벌써 어떡합니까 벌써 루시드 도착했는데 또 어디 가시겠습니까 아 교불이란데 아 교불이란데 데미지 올리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사람들이 주둣대 충돌이 많아가지고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주저 때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글쎄 물은 충수로 보면은 끌어올리면 가능하지 사실상 에디하고 이제 윗잠 데미지 크리는 없잖아요 이거 옵션 바꾸고 에이디 들고 이런것 좀 바꿔주고 장업도 이왕이면 크리로 맞춰주는게 좋겠지 그 다음은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루시드 해야 뭐 충분히 어렵지 않지 않을까 반지도 뭐 여유되면 마이스터링 하나 껴줘 듣지 결속 주얼링이 빠져야겠네 주얼링이 더 언제나 결속돼 마이스터링 너무 껴줘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 됐나요 축하합니다 벌써 루시드 클리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됐군요 오케이 루시드 보냈고